12월 첫째 주 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 주 국내 증시를 많이 괴롭혔던 그런 리스크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많이 팔았다 아이가 고마해라 라고 해봤는데요. 제가 참 너무 답답해서 이런 제목을 쓸 정도로 어떤 쪽에서 많이 팔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쓰고 있는 이유가 제가 항상 외국인이 팔았을 때 파란불이 나와 있는 파란불 켜져 있는 걸 연속적으로 이렇게 네모칸을 쳐서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한 화면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는 21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다 한 화면에 쓸 수가 없어서 너무 작아서 그래프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은봉이 시작되는 이 구간이 아마 11월 한 7일 정도 될 거예요. 그때부터 21일 동안 이렇게 은봉이 계속 찍혔다는 게 외국인이 계속 순매도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빨간색이 찍히고 있죠. 이게 22일 만에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글쎄요 또 모르죠. 지금 현재 오늘의 흐름이 외국인이 파란색이고 기관이 초록색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이렇게 매수세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어제의 그래프를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제 그래프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쭉 밀리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안심하고 쳐다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코스닥에서는 통신장비업종을 좀 꼽아봤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일색으로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틀 동안 매수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전기전자 업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덕분에 일단 반등을 줬고요. 오늘은 이 외국인의 흐름으로 인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를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사실 통신장비도 최근에 많이 시장의 하락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밀렸던 업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외국인이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그런 사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슬슬 이제 고마할 때가 온 것 같기 때문에 좀 숨죽이고 지켜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빼놓을 수 없는 리스크죠. 첫 번째가 외국인 리스크였다면 두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특유의 화술이 맞는 거겠죠?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제가 달아봤습니다. 이번 주 유난히 또 트럼프의 아주 뭐라 할까요? 활발한 언변이라고 할까요? 엄청난 그 말 말 말이 지속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기가 달려있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남미에 대한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에 나와있죠. therefore 그러므로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나는 그 타리프 그러니까 관세를 다시 되돌려 놓을 거야. 스틸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 컨트리들 그러니까 위에 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겠죠. 이거를 뭐 이렇게 트위터로 하면은 다 되나 봐요. 이 사람은 뭐 역시나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만 해도 다 진행이 되는 거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제착 남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뭐 중국과의 얘기에서는 계속 오락가락 했죠. 이번 주에도 15일을 기점으로 두고 지금 계속 좀 긍정적으로 가는 분위기에서 이번 주 유난히 좀 안 좋은 분위기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15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만약에 그 전까지 우리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관세는 추가로 부과될 것이다. 엄포를 놓은 상황이고 중국도 뭐 이해 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그래 너희 맘대로 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유럽까지 건드리고 있죠. 유럽 쪽에서는 뭐 나토 회의를 가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럽과의 뭐 자동차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에 대해서도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뭐 전방위적으로 다 지금 한 대씩 잽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여기서는 그 나토 회의 끝나고 였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뒤에서 막 뒷담화를 하는 게 걸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 셋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영상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이렇게 여기저기 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쑤시고 다니니까 이 사람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그 장면 이게 뭐 재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대의 상황, 세태 그런 것들을 좀 단면적으로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진짜로 무슨 일이 큰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아무튼 트럼프 특유의 화술일 수도 있다라고 넘기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그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혹은 다른 상대국을 위협할 때 쓰는 그런 노림수길 진짜 모든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아직 직구할 게 많이 남았는데 라는 제목을 달고 사진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간 퀴즈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는 무슨 리스크를 달았을까요? 직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죠.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번 주 들어서 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어느새 119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60원대까지 갔을 때 와 이제 진짜 블랙프라이데이도 있고 진짜 직구하기 딱 좋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1190원까지 올라가 버려서 제가 지금 그 토트넘 셔츠를 하나 꼭 직구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한창 그 할인 시즌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입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아마 굉장히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말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1200원까지 혹시라도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좀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요. 위안화의 경우에는 7위안대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뭐 크게 급등락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쿠슈너 아시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사위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직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치적 기반이 그렇게 확실한 사람은 절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정치적으로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선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가족 경영처럼 가족이 나선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아 그쪽에 힘을 쏟고 있구나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쿠슈너가 이제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합의에 대해서 정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환율이라든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풀려나가는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다음 주에는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목요일은요. 왜 우리 빼고 너희끼리만 노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는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국내 뭐 좀 자체적 리스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이것도 어제 그런 해외 주요지수들을 쫙 모아놓은 그런 표가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일단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MSCI에서 4일 종가 기준으로 주요 국가와 지역별로 주가지수 등락률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연초 이후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싱가포르,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은 다 올라갔거든요. 당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목요일만 해도 진짜 우리나라만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또 북한의 인공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어떤 강대강의 그런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기를, 무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잘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북한이 더 지금 화가 나가지고 뭐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 사람 오늘 사진 많이 쓰게 되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이쪽에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경제 자체의 펀더멘털 얘기를 해도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라도 좀 기대를 했었죠.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잘 갔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교적인 뭐 결례를 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참 외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좀 좋게 좋게 사드에 대해서도 좀 좋게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 종목들은 기대만큼은 또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많이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내에 자체적인 리스크가 있다기보다는 아마도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국내 증시 코스피를 살만한 그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목요일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그래서 결론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우리는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금요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웰컴 투 쿼드로플 위칭 쿼드로플 위칭은 다들 아시죠? 4마녀의 날입니다. 마녀가 4명이서 이제 심수를 부린다고 해서 4마녀의 날인데 그게 다음 주 12일 목요일일 겁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웰컴 투 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더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 이렇게 불확실성 덩어리인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앞에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계속 지켜봐야겠죠. 이 위중에 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게 15일인데요. 15일이 제가 찾아보니까 일요일이더라고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마 평일에 열심히 뭐 좀 물밑작업이 있겠죠. 평일 안에 나오든가 아니면 일요일 직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화수목금에 국내 증시도 당연히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뭐 엄청나게 갑자기 막 허리케인이 막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다음 주는 15일을 앞두는 그 한 주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잔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말하면 좀 반등이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래도 제가 좀 희망을 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종목의 수급인데요. 이거는 뭐 업종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앞에서 뭐 전기전자라든가 통신장비 업종에 그래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외국인이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외국인이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왼쪽은 코스피고요. 오른쪽은 코스닥인데 혹시 뭐 이것만 보고 아시긴 힘들겠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계속 빨간 불을 켜놓고 있고요. 옆에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인데 삼성전기와 MC넥스입니다. 확실히 주가 흐름도 확실히 좋죠. 앞서 삼성전기는 저희가 종목 상담에서도 좀 다뤘던 종목인데요. MLCC 어팡이라든가 IT 쪽에 폴더블이라든가 여러가지 모멘텀들을 다 한 번에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또 많이 밀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IT 관련주로서 MC넥스는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정을 오래전에 좀 받았다가 그 이후에는 정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폴더블이라든가 이제 뭐 아이폰에도 카메라가 11 프로에 3개가 들어갔죠. 네 그런 부분들에 기대감을 걸고 MC넥스가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잘 찾아보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정말 고통받았다고 생각한 한 주에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을 아무래도 지금은 가장 최우선 과제가 수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따라가면서 매수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업황이라든가 기대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이번 주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제가 기분 좋게 다시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